안녕하세요 수면과 건강 황청풍입니다 2023년 국제수면건강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와 함께 열리고 있는 박람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가실까요? 이렇게 침대도 보이고 잠 잘 자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수면 음료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다양한 침대들도 이렇게 보시고 이제 곧 저희 수면과 건강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희 바이오가드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그러면 저는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수면과 건강 대표에서 황청풍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막 컨퍼런스를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부스 안에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숨잠 컨설팅입니다 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봤던 게 제가 마음 슬립 케어 몸과 마음을 한자로 합친 몸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케어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환경,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호흡 밸런스, 영양 밸런스, 그리고 근신경 밸런스, 그리고 마음, 그리고 파동까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지고 밸런스가 맞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강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에서 앞으로 하게 될 예정이니까 관심 갖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스포크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하는 대로 만드는 기능성 마우스 가드라고 하는 컨셉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 구강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 나는 축구할 때 이빨이 좀 불안해 양궁할 때, 야구할 때, 농구할 때 이런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보이들도 요즘 마우스 가드를 합니다 이빨이 많이 불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쿠버 스쿠버들은 보면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궈가지고 하는데 꽤 오랜 시간 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맞추면 되게 턱이 불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스쿠버를 위해서는 이처럼 맞춤형 마우스 가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턱이 자꾸 떨어진다 나는 그래서 숨이 곤란하다 또는 어떤 코구리 증상이나 이가리 증상 같은 이런 습관,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걸 난 교정하고 싶다 하는 것도 기능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혀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정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 가드도 있고요 입 벌림 방지, 코구리 감소 또는 미용용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원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비스포크 시스템 마우스 가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 회원들을 상대로만 합니다 비스포크 마우스 가드는 저희 센터 정 회원이 되어야만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어떤 것과 필요한지 말씀을 하시고 구강을 복제하고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치료 목적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을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치료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또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잘 생각해보시고 한 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